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환경입니다. 지금 아쉬운 것은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오후 6시라서 조금 아쉽네요. 대장 염소의 겸손지 양인지 모르겠어요. 이용과 농장을 지키는 저 개. 제가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경계를 했다가 또 이렇게 함부로 달라들지는 않고요. 제가 주시를 하고 있네요. 제 행동을.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건강해 보여요. 제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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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돼지가 있어요. 돼지도 키우고, 여기 토끼도 있어요. 염소같아. 완전히 동물농장이에요. 없는게 없어요. 토끼도 있고, 돼지도 있고, 말도 있고, 그리고 청둥오리도 있고, 칠면조도 있고, 우수한 말똥냄새도 나고 완전히 농장 분위기와 농장 냄새가 정말 좋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게 함께 공연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